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되는데요.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될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PPI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PPI라는 것은 생산자 물가로 흔히 도매 물가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도매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결국 이게 몇 개월 지나면 소비자 시장으로 나올 것이고 향후에 물가 수준을 좌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선행 지표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CPI라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둔화가 생각보다 늦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물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으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좀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 넘어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이 PPI는 지난해 3, 4분기, 4, 4분기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이 끝났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가장 기초 자료가 바로 생산자 물가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산자 물가가 상당히 다시 상승세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서 보시지만 건원 CPI 같은 경우에는 2.6%나 아주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떨어지던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또 생산자 물가가 선행지표라고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도 하락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생산자 물가 내에서도 구성 항목, 병원 관련 비용, 약값, 치료비 등 이런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전형적인 서비스 물가죠. 이 물가 상승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공급 부족에 의한 어떤 스프라이사이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흔히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공급 부족에 의한 것은 수입을 늘린다든지 생산량을 확대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일반 상품은 공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는 공급량을 일시에 늘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의사 수를 두 배, 세 배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호텔이나 비행기를 대폭 증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서비스 관련 물가는 통화량밖에 이 물가를 억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통화량을 줄이려면 결국은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된다. 그런 면에서 레리 서머스 전 하바드 대학 총장이기도 하고 또 크린턴 대통령 시절에 재무장관을 했던 미국의 상당히 유력한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죠. 이 레리 서머스는 이런 식으로 가면 금리를 인하는 커녕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 또 이 배런스라는 미국 뉴욕 정치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투자 정보지. 여기서도 만약에 2월달 CPI나 PPI가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물가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에 좀 안 좋은 소식인데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전기차 급제동, 지금 전기차 업계에 계속해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동차 노조 표심을 의식한 지금 행보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미국 자동차 노조라는 UAW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가 왜 갑자기 자동차 노조는 바이든의 지지를 선언했을까. 그 내막을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 자동차 노조와 바이든 대통령의 밀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밀약이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을 대폭 유부하겠다. 아주 급제동을 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 보호 또 탄소 중립이라는 기치하에 전기차로에서의 전환을 상당히 가속화시켜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정치 경제적 공약이 전기차로의 전환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첫 번째 보조금을 주는 문제, 이른바 IRA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사실 IRA법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전략, 이른바 EPA라는 환경청을 동원해서 2030년대 이후에 가면 배출가스를 일정 이상 뽑아내는 이른바 경유 휘발유차들은 아예 판매 금지를 하고 그 환경 기준을 연도별로 계속 낮추기로 공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의 의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2030년까지 이 환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밀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안은 3월 초경에 발표될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전기차 전환에 강력히 반대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전환하면 부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노조 일자리, 근로자 일자리가 대폭 감소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려다가 노조의 지지를 잃는 그런 아주 딜레마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노조가 많은 곳이 대부분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의 여야가 그의 지지율이 비슷한 주란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해서 전기차 전환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미략이 사실인지 3월 초로 예정돼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급제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기차 전환에 맞춰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의 보조금도 받고 그 환경 기준도 맞추겠다 해서 미국의 전기차 회사 많이 춘출을 했고. 또 지금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정작 전기차 전환의 기수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전기차 전환에 앞장섰던 회사들은 상당히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 정치인들의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정말 헷갈리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히노마루 반도체. 히노마루는 일장기, 그러니까 일본 국기를 뜻하는 단어인데 일본이 지금 TSMC, 대만 TSMC 유치를 계기로 해서 반도체 산업 부흥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히노마루라는 것은 태양의 동그라미라는 뜻입니다. 일본 일장기가 흰색 바탕에 동그란 태양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일본은 국기로 쓰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이 히노마루가 등장했다는 그런 사서의 기록도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히노마루 반도체 굴기가 대단합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일본이 미국과의 통상마찰 속에 반도체 생산을 대폭 줄였었는데요. 다시 일으키겠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거나 정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마모토 지역에서 TSMC와 일본이 합작을 해서 공장을 지어왔는데요. 수년이 걸리는 공장을 24시간 밤샘 작업을 해서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이 구마모토 공장이 본격 출범을 하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까지 나서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도체를 한번 일으켜보겠다는 일본의 굴기. 이 대목은 그동안의 반도체 생산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또 여러 가지 먹거리를 창출해 왔던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JASM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TSMC와 소니, 댄서, 도요타 등이 합작을 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 대만의 앞선 기술과 일본의 자본이 지금 투자하는 히노마루 반도체 프로젝트. 한국 반도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나발리 팔도라면 주말 사이에 반체제 인사죠.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아레세이 나발리가 옥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인과 팔도라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나발리가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모스코바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산책 갔다 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박종철 사건 때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일부 반체제 민심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나발리의 마지막 행보가 지금 언론에 잇따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팔도라면 좀 제대로 먹고 싶다. 라면 먹는 시간 좀 늘려달라 했다가 거절당한 이런 사실이 지금 러시아 언론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컵라면 등이 러시아 교도소에도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국면을 맡고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프리고진을 비롯한 푸틴에 대항하면 다 죽는다. 대부분 다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이번 나발디는 그 사망한 푸틴의 정적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나발디가 최근 러시아 모스코바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2등으로 아깝게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발디의 죽음이 푸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러시아가 아주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팔도라면 도시락면이 최고 인기 라면으로 올라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자유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라면 먹더라도 그냥 허두로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쟁취하다가 죽어간 라면 한 그릇 먹고 싶어했던 그 사람들의 고통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대통령의 날. 미국에서는 월요일 오늘이 대통령의 날입니다. 금융시장도 다 휴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공휴일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뉴욕 정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도 장을 열지 않습니다. 연휴인데요. 이유는 대통령의 날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월 3번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국가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이 2월 22일이었는데요. 이게 2월 22일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일요일과 겹치면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없다. 그래서 1968년에 있을 요일제로 바꿔서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엇갈립니다. 특히 정파적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별로 인기가 없는 직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또 링컨 대통령 등을 기리는 이런 대통령의 날이 있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기조차 합니다. 그러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건국의 공로로 또 링컨은 남북 전쟁에서 이기면서 남북 통합을 이룬 이런 공로로 미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훌륭한 대통령들이 좀 나와서 건국 전쟁이나 같은 이런 어떤 논쟁 없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지도자를 존경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PPI 넘어져 전기차 급제동 히노마루 반도체 나발디 판도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날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더운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